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말이죠. 너무 어지럽고 흥미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은지는 모르겠는데 보이는 그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더 받아서 그 돈으로 갚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제목 언니한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언니한테 돈을 좀 더 받아야겠어요. 뭐 이마? 아니 이게 저 돈은... 원지, 제 생각이 이상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초반 미혼 여자인데요. 금전적인 문제로 저희 친언니랑 의견 충돌 중이라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참고로 댓글 많이 달리면 언니한테 보여줄 거니까요. 제 개선법과 생각이 정말 이상한 건지 많은 댓글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 10월경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저 혼자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가 걱정이 된다며 서울에 살고 있던 언니가 저를 위로해 주겠다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줬어요. 이슨이는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 10월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 집에서 같이 둘이 있다가 언니가 이사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때가 21년 10월 14일, 그 날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하루 이틀 같이 있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게 23년 11월인가 그렇습니다. 몇 달 전이죠. 그렇게 언니가 내년, 즉 24년 1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의견 대립이 팽팽하거든요. 오죽에 싸웠죠. 우선 저는 언니에게 아주 예전에 몇십만원씩 여러 번 돈 빌린 게 있는데요. 다 합치면 한 32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현재 2년 넘게 거주 중인 이 집이 월세거든요. 저희 둘 다 수입이 꾸준하지 않아가지고 방세랑 관리비랑 이걸 꾸준히 내지 못하고 막 몇 달씩 미납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내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언니와 제가 각자의 지인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가끔 단기 알바도 하고 때로는 언니가 아끼는 고가의 물건을 팔거나 그것도 아니면 언니 이름으로 급하게 대출을 땡겨받기도 하면서 방세랑 관리비를 마련해서 납부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난 2년 동안 누구 하나 제때 방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게 아니고요. 큰 금액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뻑이다가 둘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언니에게 줄 돈을 계산할 때 제 생각은 이래요. 일단 저는 주거래 계좌 딱 하나만 쓰기 때문에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언니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전부 다 뽑아서 이걸 다 더한 뒤에 2년의 기간 중 반에 해당하는 1년치의 방세와 관리비를 더한 값을 빼고 여기서 더 줄 돈이 있으면 혹은 반대로 받을 돈이 있으면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참고로 왜 21년 10월이 아니라 22년 1월부터냐 물으신다면 그 이유가요. 10월부터 12월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할 명목으로 와있던 거라며 계속 억울하다고 해서 그냥 1월부터 깔끔하게 산정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여하튼 입금된 총 금액 그리고 1년치 방세와 관리비를 입금된 금액 언니한테 줄 돈을 다 더하는 이유는 말이죠. 방세와 관리비를 목적으로 그렇게 낸 부분들 저희 둘이 돈이 다 합쳐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누가 더 얼마를 보태고 덜 보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이렇게 다 더해야만 언니가 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혹 장을 보거나 밖에서 외식 같은가 할 때 더치페이를 했던 금액들도 분명히 있지만 평소 언니가 저한테 선물이나 먹을 걸 따로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냥 언니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은 전부 다 포함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설령 이렇게 계산해서 본인이 더 받을 게 있더라도 기존에 빌려준 돈만 받을 거고 오바가 되는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면 빌린 걸 따로 갚으래요. 개짐이 글쓴이는 방세든 빌린 돈이든 다 합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 심하게 싸운 날에 자기한테 빌린 돈이나 갚으라며 곱죽이 일쓰고 아니 모든 것을 다 떠나 언니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나는 뒷말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주고 또 받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무편집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한 것도 어지럽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판단,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만약 저렇게 계산해서 오히려 언니가 저한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기 통장내역을 안 까볼 수 없지 않겠냐며 그래야 더 정확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자기의 통장내역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80% 정도는 언니가 식비나 생활비 등을 혼자서 감당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같이 계산해야 하는데 자긴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보거나 계산하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싫다고 하여서 통장내역 뽑아주면 내가 정리를 하겠다, 계산하겠다 해도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내역 가는 게 싫대요. 그래서 좋다. 그럼 지정된 이름으로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봐라. 이랬는데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고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야기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1년씩, 총 2년이란 매년 얼마를 썼는지 1년치 분량의 통장내역을 뽑아서 1년치 내역 중 제가 돈 보낸 부분을 제치 제외한 출금 금액을 한 달 식비를 대충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또 나에게 1년 또는 2년치에 해당하는 식비와 생활비를 요구해라. 이렇게 알아듣게 말을 해도 좋다 싫다 확실한 대답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냥 싫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식비나 생활비 부분은 그 당시 좋은 마음으로 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제가 계산한다고 하니까 식비와 생활비 부분을 따로 계산해야 되겠대요. 당연히 저도 먹고 마셨으니까 달라면 주는 게 맞겠지만 저 말이 왠지 저는요 제가 언니한테 받을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줘야 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생활비 명목에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받아내리는 생각인 것처럼 들려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웠던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니는 통장 내역 까는 것도 싫다 계산하는 것도 싫다 계산해준다 해도 싫다 등등등 무조건 다 싫다고만 하니까 대략적으로라도 2년치 쓴 금액 말해달라는 건데 말을 안해요. 너무 답답해요. 애초에 제 통장 내역을 왜 뽑아서 개선했는지 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빌릴 때마다 메모장에 기입을 해둔 것도 아니고 은행 거래 내역만큼 확실한 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빌린 내역이랑 방세 관리비 명목으로 보내준 부분들 계산해버리면 거래 내역서가 당연히 기본 아닌가요? 저는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서로가 조금의 손해를 입는 게 싫고요. 정확히 계산하여 주고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이씨 됐으니까 일단 언니 돈부터 갚고 다시 계산해! 저는 방세와 관리비 모두 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언니가 싸울 때마다 네가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할 것 같았으면 나는 돈 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댓글 남겨주신 대로 기존에 빌린 돈 320과 2년 동안 1년치 방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보내준 돈도 전부 돌려주고 식비가 많든 적든 대략적으로 한 달 둘이서 40정도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산출해가지고 돌려주고 그 대신 언니가 이년 동안 살았던 방세와 관리비를 제가 다시 산출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아이씨!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야이씨 진짜 한숨 밖에 안 나오네 너희들 둘 다 이런 거지같은 걸 쓰지 말고 이딴 시간에 싸울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알바라도 해라 이게 뭔 꼬라지야 이게! 으이그 지금은 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번 2년 동안 식비와 생활비 80%를 언니가 내고 월세와 공과금 제때 내지 않아도 둘이 같이 냈다면서 또 언니는 고가의 개인 물품도 팔고 대출도 받고 나이차가 얼마가 나는지는 몰라도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와도 언니가 더 능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니가 쓴이한테 먹거리며 선물도 종종 했다며 왜이래? 이것만 해도 언니가 생활비를 냈다고 보는데 쓴이는 언니한테 빌린 돈이나 얼른 갚아 깝치지 말고 지금 이거 안주려고 개그지같은 꼼수 쓰고 있는데 추하다 너 네 됐으니? 두 살 차이입니다 그럼 저 위에 달린 댓글에도 남겼지만 방세와 관리비 모두 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언니랑 싸울 때마다 네가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할 것 같았으면 나는 돈 빌려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기존에 빌린 돈 320과 2년 동안 방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보내준 돈도 전부 돌려주고 식비가 많든 적든 대략적으로 한 달 들으셔서 40정도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산출해가지고 돌려주고 대신 언니가 1년 동안 살았던 방세와 관리비를 제가 다시 산출해가지고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친자매끼리 이게 뭔 짓거리여? 너희들 친자매만이야? 남남아뇨? 친자매끼리 더 주고 더 받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금전적인 거 외에 언니가 엄마처럼 저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근데 가끔 심하게 싸운 날이면 마치 제가 자기 욕받이인 것처럼 화를 주지 못하고 쌍욕 퍼부으면서 사람 다존심 깎아내리는 말들 때문에 이미 상처를 다 받았고요 그 말을 들은 당시에도 그래 내가 반드시 꼭 단독 이론의 오차도 없이 다 돌려줄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5번 아니 다 떠나서 이렇게 자잘하게 따질 거면 니가 다 적어놨었어야죠 내가 봤을 땐 언니보다 니가 더 따지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친자매끼리 이 정도로 꼭 따져야겠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합의보고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따지는 거 따지면 제가 더 따지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요 적당히 언니가 더 이익이 될 수 있게 방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과 생활비 더치페이 하느라 보내준 입금 내역들 기존의 3개월 동안에 방세와 관리비 고가금 생활비 전부 포함시키지 않고 제가 감수했다고요 제가 따지고 드는 건 통장 거래 내역보다 더 정확한 사실이 있냐 이거라고요 입금받을 때마다 메모장에 쓰질 않았으니까 돈을 갚으려면 언제 얼마를 보냈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장 내역을 좀 보겠다 이건데 이런 제가 도대체 어디가 문제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6번 그러니까 예전에 빌린 돈도 안 갚고 언니가 생활비 80% 부담할 때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네가 손해보기는 싫으니까 받을 거 다 받아 처먹고 정확하게 계산하겠다 이건가 이게 뭔 호소리야 이게 되 됐으니 그래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적었지만 혹시나 방세와 관리비가 빌린 돈보다 많아서 어? 오히려 언니가 저한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언니가 집을 나갈 때 나는 얼마라도 챙겨줄 생각이었고 저도 언니도 손해보는 게 싫어서 글 남긴 거라고요 7번 쓴이는 인생 살아가기 정말 힘들겠어요 사람이 멍청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큰일이다 네 됐으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님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님은 멍청하고 착하지도 않은데 인생까지 썩어가지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8번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식비도 언니가 80% 내고 나는 글쓴이가 엄청 돈에 깨끗한 척 하길래 언니가 좀 거지 같은 건가 했더니 아니네 글 보니까 언니가 물주였어 네 됐으니 제가 워낙에 어떤 시절에 언니가 저를 챙겨줬으니까 물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요 언니가 생활비를 낼 때는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돈 갚으려고 통장내역 본다고 하니까 그동안 생활비로 쓴 돈도 개선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달라는 생활비를 안 줄 생각도 아니거든요 저는요 줄 거예요 저도 같이 쓴 부분은 명확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네요 잠시 후 이 호미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거 해석됩니까? 제가 생각한 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흠